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오전 10시 민주당은 당선인 총회를 열고 21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의 6선의 박병석 의원 국회 부의장의 4선의 김상희 의원을 추대했습니다 합의 추대는 엄중한 시기 경쟁보다는 화합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준 의미가 있습니다 박병석 국회의장 후보께서는 현역 최다선으로 국회와 대한민국의 중심을 잡아주실 것입니다 일하는 국회 또 품격 있는 국회의 문을 열어줄 것을 약속했습니다 김상희 국회 부의장 후보께서는 헌정사 최초의 여성 국회 부의장이라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21대 국회가 여성의 대표성을 확대하는 의미 있는 진보를 이끌어낼 것입니다 새로운 리더십 또 의장단의 적극적 역할을 약속하셨습니다 대립과 갈등의 과거 국회의 모습을 묻고 일하는 국회의 문을 열고 초석을 다질 국회의장단으로 여야를 포용하면서 국회가 시대적 소명을 다할 수 있도록 이끌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의장단과 함께 우리 당은 양극화와 불평등 등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고 4차 산업혁명을 넘어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할 법과 제도를 준비해 나갈 것입니다 제21대 국회 개원이 5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개원 직후 6월 5일까지 국회의장단 선출 6월 8일까지 상임위 구성을 완료해야 합니다 법정 시한이기도 하지만 일하는 국회가 되라는 국민의 명령을 받드는 의미가 더욱더 중요합니다 학교는 문을 열면 곧바로 수업을 시작합니다 국회도 문을 열면 곧바로 의장활동을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비상 상황에는 비상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21대 국회는 반드시 제 날짜에 맞춰서 시작돼야 합니다 상임위 배분을 놓고 기싸움할 상황이 아닙니다 내일 김태년 주호영 원내대표 첫 원구성 협상에서 통 큰 협의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